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개혁하고 개혁될 수 있으며 항상 개혁되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나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째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제는 이런 겁니다 항상 개혁하고 오늘 개혁되고 지금 개혁하며 항상 개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혁의 물길이 들어오고 흘러가게 하는 이런 성도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개혁되려면 지금 개혁하려면 오늘 개혁하려면 항상 개혁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스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내 교회를 했지 성도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교회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의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린아이들의 교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라고 한 거예요 내 교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교회는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교회의 몸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하고 주님이 모든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 교회 내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항상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예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골로세서 1장 27절 18절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은 에베소 3세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요 골로세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몸 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유기적 활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지고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지고 머리에서 판단이 씁니다 머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손도 발도 지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느냐의 문제 한마디로 때마다 시마다 항상 개혁되고 있느냐 개혁되고 주님 보시기 좋은 교회 주님 원하시는 성도로 나가는 길은 주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건 내 교회 세우리니 내 교회 다 자기 교회래요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내 교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내 교회라고 하면 돼요? 장노님이 내 교회라고 하면 됩니까? 권사님이 내 교회라고 하면 되냐 말이죠 성도들이 뭔가 영향력이 있다고 내 교회라고 하면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늘 지금 항상 계속 개혁되는 교회로서 주님이 보신 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우하는 일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대우하고 주인으로서 하시는 일에 뭔가 응답하는 이런 성도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개인주의 조접이 돼 개인주의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남이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사실은 주님이 주인으로 인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그 지역의 공동체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교회의 주의가 개별교회 개별교회의 주의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은 개인을 강조하는 신앙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개인적인 부지런함 열심 이런 걸 도모하는 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개별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유익하게 있어요 교회가 개별적으로 개척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금전자죠 그래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죠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막 해가지고 개교회로 막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성장이나 부흥의 강조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이 어떻게 갔습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개별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신앙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사실 개별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인 교회들의 사역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별주의 교회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가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과도하게 나가죠 오늘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버렸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잘 믿어야 된다 나도 잘 믿고 내 남편도 잘 믿고 내 아내도 잘 믿고 나도 잘 믿어 나도 잘 믿으면서 동시에 내 자녀도 잘 믿고 나도 잘 믿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장노님도 잘 믿고 장노님도 잘 믿고 권사님도 잘 믿고 집사님도 잘 믿고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만 잘 믿으면 돼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잘 믿고 장노님도 잘 믿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주의로 모시고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나의 주의님을 인정할 때 나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어야 돼 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내가 주인이라 나만 왜 잘 믿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사니까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내 남편을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해 주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지금 영접한 지 결혼해서 사는 지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 생활 40년이 돼가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남편 구원하겠지 아이고야 언제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우리 가족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남편도 잘 믿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나도 잘 믿고 나만 안 돼요 나도 잘 믿고 장도님도 잘 믿고 권사님도 잘 믿고 그래야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의 노래가 딱 맞는 거예요 10편 133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동거해 보니까 아름다운 거 이게 아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동거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하면 돼요 주인이 하면 여러분 공동체 보세요 회사 또 무슨 단체 보세요 리더가 한 두 명만 딱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가 그렇게 맞아 이사장은 하나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아지고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주만 해도 400교회가 넘어요 그러나 이 400교회가 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로 모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저 교회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이고 지나치고 과도한 개별주의나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보면 마치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개별 신앙의 강조점 유익 개별 교회의 유익함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시대를 도전하고 이 시대에 밀려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 김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만드는 길은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짐도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세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뭘 성취하라?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의 유일한 구주시라 유일한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그분을 밑으로 잠깐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짐을 서로 질 수 있어요 아유 저분 힘들겠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본주의 조심해야 돼요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대의명분이 뭡니까? 법을 제정하고 뭘 제정할 때마다 제 앞에 제 일수리에 내고 오는 게 뭐예요? 인권 아닙니까? 인권 사람을 중심해야 된다 사람 시대마다 나라마다요 내놓은 모토가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나 정권이나 시대적인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 내게 하려고 하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다니까요 참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락해요 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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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학 있잖아요 신학 신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해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상황을 잘 살아갈수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신학자들 보세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인본주의 신학자예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다 신학을 창세기부터 용신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성도를 즐겁게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 무슨 말로 무슨 창지가 일어나겠어 예수님의 부활 이해가 돼? 이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승천? 아 그렇다는 얘기겠지 하나의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엘리아를 뭐 까마귀가 뭐 먹을 것 갖다 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다 잘라내요 노아홍수?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진판을 받아? 믿을 수가 없어 다 잘라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주인이 사람이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잘했으면요 아 동성애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마음을 줬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났지만 취향이 다르게 태어날 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취향대로 또 남자이지만 남자를 그리워해서 부부가 될 수도 있다 뭐 동성애 다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에 지금 매 국회 해기마다 올라와 해기마다 잊을만하면 올라와요 이제 정리가 됐나 보다 하면 또 올라와 또 올라와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을 찾아서 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주장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그런 그룹들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순간에 한 번에 무너져버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사람 하면서 사실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는 사람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에게 내가 장차 왕정제도를 줄이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정제도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왕정제도는 그 왕의 노예가 될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할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매사 매승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노라고 말해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따라 사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게 성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예요 멸망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살릴 죽게 만드는 권세예요 그래서 죽음이나 어둠이나 사망이나 멸망이나 지옥의 권세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음부의 권세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죽음, 어둠, 사망, 멸망,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권세, 영생의 권세,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어떻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성도를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여러분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너의 쏘는 것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관계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관계되지만 생명을 이길 수 없고 부활을 이길 수 없고 능력을 이길 수 없고 살리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천국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천국 권세를 가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라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분해져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멸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권세, 영성의 권세, 천국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을 이와여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라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뭔가 종로로 타며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약하여 여러분 마태복 5장 13절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 영성의 권세, 천국의 권세 사는 권세,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빛이요 소금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작동하고 예수 생명의 권세가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손으로 딱 그냥 우리 손에 그냥 생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기는 천국 권세 말이에요 영생의 권세, 살리는 권세를 우리가 딱 부여받았잖아요 우리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세에요 천국 권세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죽는 권세를 이기는 살리는 권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삼아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할 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수가 나오면 이거는 타락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성도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교회는 뭡니까? 은혜를 하늘에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나눠주는 겁니다 성도는 무조건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난 모험에 살 거예요 그건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성도가 말해요 나누고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세도 5장 10선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0회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피차 사랑하라는 걸 한 단계 더 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도 그냥 뜨겁게 하랍니다 뜨겁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남의 것을 가지려고 머리를 쓰거나 깨를 쓰고 근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대로 누리며 나누며 주시는 대로 누리며 나누며 사는 곳에서 개혁이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며 나누며 이러는 곳은 절대 타락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는 것도 받고 남에게 준 것도 내가 가져오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지대 여러분 성직자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다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것을 그 관위를 가지고 다 착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멋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격이 있고 좋은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보면 안 상관없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산하에aly Hubie interessante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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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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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20분 20 viktig 20분 22 Banks